오늘 2사에서 9장 1제서 7절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또 가장 정의롭고 또 가장 온전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온전한 통치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통치자가 행하는 어떤 일이나 거기에 따르는 반응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 정의롭고 영원한 나라와 그 통치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 또 온전한 질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러고 싶어서 신락원을 자초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 때문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즉 하나님과 늘 온라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해바라기가 해를 보지 못한다면 식물들이 빛이 없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학습하지 못했고 그래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전한 나라, 온전한 공동체 그리고 스스로 온전한 통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꿈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는 천문과 점성에 또 수학에 일찍 눈을 떴고 그래서 온전한 통치체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피라미드도 또 스핑크스도 그 고대 문명의 자취들이 이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고대 이집트가 그런 나라를 당연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아시리아 제국은 영토의 지경을 넓히면서 역시 그러한 온전한 정부 또 온전한 통치 온전한 나라를 꿈꾸었겠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바벨로는 그로부터 학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애썼지만 아시리아보다도 더 빨리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는 역시 더 지경을 넓혔습니다 동방해까지 넓히고 그들은 조금 더 신율에 가까운 신의 통치에 가까운 나라를 이루려고 애썼고 많은 민족을 그 안에 포함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페르시아도 역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제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해서 철학적인 통치를 꿈꾸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 철학 언어 사상을 이제 그 나라 안에다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하나의 문화 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중심에는 알렉산더 대제라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실험은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죠 로마가 역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를 앞세우면서 법에 의한 통치를 시도했고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를 꿈꿨지만 그러나 결코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늘 불안했고 공포에 시달렸고 또 그 대가로 많은 오류와 학정을 낳고 역시 왕위 찬타를 위한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죠 그 이후에도 온전한 나라를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은 계속 됐습니다 허망하고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꿈이었는데 아시아에서 그 몽고 평원을 달리던 증기스칸과 원래는 굉장히 미개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는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왕국을 이루면 더 세상은 온전해질까 그러나 기독교 왕국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기독교 왕국이란 역시 불안한 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적인 왕국을 세우면 좀 나을까 그런데 낫지 못했고 본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들이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더 힘들어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계몽의 시대를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이 세상은 온전하게 공의롭고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끝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 무산계층을 위한 하나의 이념을 표방했고 한때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 이념이 매혹적으로 보였지만 실험해 본 결과, 공산주의를 실험해 본 결과는 결국은 소수에게 무한 권력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소수 권력이 북한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절충이 있더라도 전에 북경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자기 체제를 옹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의 그런 바리아불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아마 자기 중국이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에게 영원한 권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체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의롭고 정말 온전한 나라에 대한 실험은 인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원한 나라를 성취할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원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과 그리고 그 소망없는 암울함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흑암과 암울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빛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빛되신 주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어둠 속에 그렇게 들어앉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빛을 영접하고 빛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자초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빛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추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는 일이 뭔가 그 빛을 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뭐해? 뭔가 결론이 나와야지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지 그 말은 뭘까요? 해결책이 있어야지 하면서부터 우리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죠? 해결하려고, 그죠? 걱정을 통해서 해결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걱정이 걱정을 낮춰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걱정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걱정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져요 걱정을 안 하면 뭐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지 그래서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요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걱정을 안 하면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또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또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정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빛에다가 떠맡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엄청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그거 내에는 답이 한 개도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것이 순정이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는 거 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하게 만드셨어요 계속하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정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순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맡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딱 손발이 묶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하나요? 불을 켭니다 그것 하나밖에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 같으면 기름도 가져오고 심지도 다시 다듬고 그리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램프도 가져오고 자기가 엄청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은 자기에게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순정의 행위 즉 불을 켜는 것 어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불을 켜는 것 지금 오늘 우리는 그게 더 간편해졌어요 스위치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셔터를 올리거나 창을 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창한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들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걱정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걱정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완전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이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좋은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덕분에 머리는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결국은 전쟁과 소송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죠 걱정과 두려움이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키를 드리는 거죠 즉 불을 하나 키면 그만입니다 불 하나 키면 우리는 흑암에 들어앉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스위치 하나 올렸더니 우리 마음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이 밝아지니까 그게 바로 해결이에요 내가 문제였지 내가 해결되니까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영혼이 자유해져 버리니까 질병도 전쟁도 가난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평안이 되시고 내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멸시하고 비웃어요 야, 니들은 마취된 거야 니들이 뭔가 하나라도 해결해 놔야지 그래서 뭐를 해결했나요? 그래서 뭐를 해결했나요? 해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불이 켜지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거 해결됐지 해결됐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는 눈사람도 무섭게 보이고요 그리고 좋은 집도 흉가처럼 보이고 폐가처럼 보여요 내가 이뤄놓은 여러 가지 일들도 무서운 걱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초라한 것도 소박한 것도 아름답고 영광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통받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정이 어려웠어요 순정은 어려워 순정은 어려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정하는 것은 내가 그럴만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나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력을 이겨내고 마치 슈퍼맨처럼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나는 순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정은 정말 가장 힘 없는 가장 작은 힘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딸까닥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아서 순정의 키를 딸깍 넘기지 않아서 즉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우리는 흑암과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었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철학과 엄청난 시도를 해야만 인류는 뭔가 좀 나은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런 비장한 생각을 했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내 마음에 키를 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쉬웠나?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떡해요? 지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옛적에는 여왁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죠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열한기하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시리아가 처음에 쳐들어오면서 갈릴리 쪽 그래서 스블론 납달리 그쪽부터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되죠 아시리아가 와서 자기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평화의 왕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온 인류가 하려고 해서 하지 못했던 거를 한 아기가 와서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한 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마누엘 예수님 그는 하나님께 키를 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그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두벌옷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슈퍼맨 같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했던 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정함으로 그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그리고 온전한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키를 들이면 우리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으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생명의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이 없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셨습니다 한 아기가 그 빛의 스위치가 돼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기어다니면서도 빛의 스위치를 올리니까 온 세상은 환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그 생명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방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방식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빛이 비추는 것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빛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는 그 시민권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점점 더하는 그런 온전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처럼 그리고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는 승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은요 어둠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저녁에 뭔가 불안하고 두려웠다가 아침 햇빛이 쨍하게 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건 일종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즐거움이 따릅니다 불면에 저녁을 보내다가 아침에 정말 맑은 기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사사기 육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미디안 7년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갈라진 틈과 요새 사이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멍해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도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300명만 골라서 10만 미디안의 진을 깨트리셨습니다 그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멍해와 또 압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의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둬시 불에 섭같이 살라 지리니 바로 그 하늘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나라 그 가운데는 멍해와 채찍과 압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6절입니다 6절은 여러분 다 정말 외우셔야 될 만큼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역가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는 아마도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서 지켜낼 백신과도 같고 영원히 우리에게 빛을 켜게 만드는 빛의 스위치와도 같고 그렇게 마음으로 힘들었던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하나의 순정의 키와도 같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예수님으로 그 한 아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지는 그 아기가 한 것 나도 얼마든지 그 아기도 하는 일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government 가장 완전한 이 세상의 그 지배 형태 그 나라 그 통치를 그는 그 어깨에 그 아기는 내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분이 빛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카운셀링 할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는 가장 유대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많거나 개략과 술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트렌드 책 읽는 것보다 성경의 워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지혜의 셈과 원천이 된다 목사님들에게 설교 잘하려고 자꾸 이 책 저 책 그리고 예화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의 워딩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 안에 핵심적인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십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매니저의 역할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목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놓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것은요 말씀 목상의 가장 낮은 형태예요 그래도 본전은 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니까 말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신세 타령하고 말씀 한 절 읽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유익은 있어 있지만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오물오물오물거리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지혜의 셈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표로 하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뭐 암흑의 집사님 요즘 안 한대요 그리고 또 뭐 권사님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사역팀 맡은 분은 이번에는 좀 쉰대요 그리고 사람이 모자란대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이 점점 더 온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그분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성은 힘이에요 여러분 빛은 힘입니다 믿음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신 있고 힘 있게 하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영전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입니다 그는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시리 그 아버지는 영전하신 아버지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은 당신은 누구시길래? 누굴까요? 요즘 한국 표현으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봐요 이게 무슨 말이래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하나님이 이삭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야곱 때도 있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니? 정말요? 우리 고조할아버지 때 있었던 분이 증조할아버지 때도 있고 할아버지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도 있고 지금도 맞아 하나님은 일천밖에 없어 언제나 아버지야 계속되는 아버지 그게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 아버지 더하면 이제 말이 헷갈리니까 그만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였으면서도 아버지이고 지금도 아버지인 영원히 계속되는 아버지 거기까지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분은 기준점이에요 계속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평강의 왕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지하 땅굴을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걸 보기 전에는 마음이 안 놓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마스는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쟁과 대립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면 모든 걸 다 멈출 거예요 그들 안에 평강의 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오시면 우리는 참된 평화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돌아가도 우리 안에 평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화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정말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달고 달고 어묘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을 자꾸 외우시면 특히 앞으로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6절, 7절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이 말을 자꾸 암성하게 하면요 정말 호연지기가 커지고 그리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와 그 평화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요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니고요 혹은 무슨 팍스 데모크라티아 이것도 아니고요 이 정사와 평강 그 어린 양 예수 우리를 하나님과 허목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순종 하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말이죠 태풍이 밀려오고 전기가 끊기고 여러 가지 소식이 끊기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첩첩산중으로 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계시면 그 가운데 해답이 있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더함이 무궁하다 더함 이건 뭐냐면 increase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요 더함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욕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에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한국 교회도 그래서 각국 감소하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흩어질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포크너의 노래에서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에 어려운 시절이 닥쳐온대요 어려운 시절이 이제 어려운 시절이 오고 다시 겨울 한파가 올 텐데 그때를 잘 준비합시다 아니라 그의 나라는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낳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학교를 다니는데 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어진 군주가 있는데 왜 그 나라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용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에 뭐가 무궁하고요 더함이 무궁하고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다윗의 왕자 하나님의 약속의 왕자입니다 메시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그가 취임해서 그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보니까 제일 영락한 갈릴리 흑암에 앉았던 바로 그곳 납달리와 스블론 멸시받던 땅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엣다 다윗의 자손 정말 꼴이 좋구나 영락하고 끼니도 잇기 어렵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만한 다윗의 뿌리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다윗의 뿌리는 놀라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한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안전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안에서 성장해 간다 그렇습니다 저는 큰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엄청 큰 프로젝트 그래서 막 이게 배가 들어오면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뛰는 가슴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순장방에 우리 대강절 소묘 스케치를 잠깐 올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에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열매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365일 큐티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순정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지 않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지쳤고 힘들고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잠시 쉬고 멈추고 멈추고 또 너무 많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쳐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그냥 우리 자연인 원래 살던 대로 우리 모습이 그냥 남아요 인생 힘들다 없다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걱정을 우리들의 양식 삼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늘 안 좋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좋은 일도 있겠지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염려의 파도가 와서 묻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기저기에 디아스포라로 그냥 흩어져서 걱정하는 소수로 살면서 어떤 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강절인데 그냥 어떻게 크리스마스 어떻게 휴가나 어떻게 갔다 올까? 휴가 걱정 하나 하다가 12월 그냥 딸꼭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월부터 뭐 할까 걱정하면서 12월 딸꼭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요 그리고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되어 있어요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안 그런 게 있나 보세요 안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해서 선포하니까 저만큼 되어 있고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대통령을 꼭 해야 되는데 조크입니다 조크이고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죠 그건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그게 아니라 모든 리더십에 모든 이들 가운데에 바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서 말고요 암흑의 교회에 증서 걸어놓은 집사로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뭔가 잘나가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왕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아무라만에 앉은 백성이 불도 켜지 못하고 염려로 양식을 삶는 그들이 마음을 장하고 하나님께 키를 들이고 순종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리라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게 하는 마귀 두려워하게 하는 마귀 우리들에게 죽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되는가 아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니죠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꺾였기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인 우리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셨어요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셨습니다 사거리만 나오면 울고 있는 결정장애를 가진 우리에게 거침없이 썩썩 밟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깨에다가 정사를 매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를 알고 그 주님을 셀리브레이트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